공병호 혹시라도 모를 손실이나 타격을 고려해서 저는 선거에 불복한 후보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력후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라는 것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대선에 도전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혹은 제가 이런 자리를 다음에 도전한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선거 불복 사건이 정치 생명에 혹은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4월 17일부터 사전선거 조작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둔 사람으로서 미적거리는 야당 후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용기를 갖고 정거보전 신청에 나서도록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여러 후보들을 만나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설득도 하고 전화를 돌려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재건 표시에 거의 당선 시대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후보들이 법원에 정거보전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후보, 나경은 후보, 김진태 후보, 지상욱 후보, 심재철 후보, 황교안 후보, 전희형 후보 등이 정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현명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거보전 신청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선거에 승복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다무는 것이 무난한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척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낙선자로서 정거보전 신청이라든지 재건표 대열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 조작의 정거나 징후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처럼 당 차원에서 일체의 움직임이 없었고 입을 다무는 일은 옳은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당선자나 미래한국당 당선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실천하겠다고 나섰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수가 그런 의혹을 강하게 제시하고 정거들을 속속 제공한다면 일단 나부터라도 유권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거보전 신청과 재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당선자 가운데서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고 실망감 그 자체였습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개헌을 목표로 해서 하위 법령들을 모두 다 바꾸어서 체제의 변질을 시도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더욱 야당의 당선자든 낙선자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함께 낳아야 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대 여당이 된 집권 세력들이 국회가 열리자마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가 기다리는 다음 4년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4년 후면 세상이 변해도 너무 크게 변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걱정하는 4년 후에 자신의 정치적 경력인 또 자신의 출세 같은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자 낭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큰 대세와 큰 대명분을 읽지 못하는 제법 알려진 야당 정치인들에게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당과 정치인입니다. 사전선거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하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선거 당사자인 여당이나 야당, 정당이죠.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어느 정도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혹에 대해서 여당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생존 여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나서서 적극적인 규명을 정당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떨어지고 오르는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표 조작 사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 억울하게 낙선한 유력 야당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몸을 사리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은 정치인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사랑을 그동안 받았던 정치인, 그들은 유력 정치인이 됐으면 그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자 정의로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각자가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나서 자기 길을 치열하게 개최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생관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때 더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사소한 그런 눈앞의 이익을 저버리고 큰 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몸을 던질 때 더 큰 이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산을 따지는 계산적인 삶이 나중에는 전부를 잃게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좀비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구한다면 사람은 때로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죠. 계산기를 두드리겨서 당장의 얼마가 남고 얼마를 잃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큰 정치인으로 입신해야 될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오래오랫동안 비겁하고 소심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던 유력 정치인들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내린 그런 그들 스스로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이익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 자신들의 정치적 역정에서 가장 큰 불명예스러운 그런 선택으로 남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가 문을 열면서 쏟아져 나오는 악법들을 보면서 야당 당선자들과 일부 유력 낙선자들의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인생살이가 국민들 대다수를 노회의 길이자 구속의 길이자 야만의 길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유력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 역정을 통해서 대의명분과 정의로움을 위해 가지고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인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야당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건전한 자유우파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이자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